안녕하세요 포기를 모를 모델러 포기모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추가적인 텍스쳐 맵 설명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찍게 되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Opacity, Emissive, Hate, Transmission, Surface Scatter 뭐 이런게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가시면 회사하기 취준생 분들도 여기 중에 맵들을 쓰시는게 있을 거에요 그거에 대한 용도와 간단한 설명을 알려드리고 용도와 설명 그리고 그걸 어떻게 넣는지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게 만드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혀인들을 그냥 편하게 보시고 이해하시는데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acity 말그대로 불투명도입니다 불투명도 블랙이 된 부분은 나오질 않고 화이트 된 부분만 나옵니다 그 얘는 어 이거입니다 이거 이게 나뭇잎이거든요 나뭇잎이 이렇게 알베도 맵이 이래요 근데 Opacity 맵은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형태가 이러한 형태에 따라 지금 Opacity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최저 결과물들도 이 나머지 블랙 부분 이 부분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Opacity 맵은 특히 나뭇잎 할 때 뭔가 개체수가 많은데 좀 더 쉐입을 디테일하게 살리고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완전 블랙 된 부분은 없애고 화이트 부분은 생기도록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중요한 거는 Opacity 쓸 때 중요한 거는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이 값으로 얘네를 주기 때문에 또한 플랜 모델링 오페시티는 플랜 모델링 에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플랜 모델링이 뭐냐면 이거죠 이거 완전히 폴리곤이 다 닫혀져 있지 않는 쉘 주면 박스죠 이렇게 그러지 않고 그냥 플랜으로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닫혀지지 않고 그냥 탁 네모난 플랜 하나 이런 모델링 할 때 Opacity를 써요 그래서 지금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플랜을 하나 갖고 왔잖아요 여기서 제가 아까 찾아둔 텍스처 맵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온 다음에 플랜 하나 만든 다음에 베이스 컬러 하나 주시고 러프니스도 갖고 와야겠네요 러프니스도 갖고 오고 그럼 이 상태에서 러프니스 메탈릭은 뺄게요 필요 없으니까 에이트도 빼고 여기서 오페시티 러프니스를 이렇게 주고 오페시티를 넣어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오페시티가 없거든요 여기에 지금 오페시티가 여기에 존재하질 않아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텍처셋 세팅에 여기 없으시면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텍처셋 세팅 여기에 채널이 있죠 채널 채널에 플러스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나머지 맵들은 여기로 추가할 수 있어요 뭐 앰비언트 코트 컬러 여러가지 막 있잖아요 디스플레이스먼트 그 중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미지 뭐 다 있죠 스케터링 뭐 그 중에 저희는 이제 오페시티 를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있네요 오페시티가 원래 여기에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바뀐건가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 언 서폴티 바이 쉐이더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오페시티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걸 활성화 시키고 여기에 이렇게 끌어다 두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적용을 시켰는데 두 번에 두 개를 해야 돼요 단계가 하나가 있어요 추가를 하고 맵을 넣는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쉐이더 세팅에 쉐이더 세팅이라고 있어요 어 여기도 있나 아 여긴 없네요 쉐이더 세팅에 여기 보시면은 위에 여기에 ASM 메탈 러프 이렇게 값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쉐이더가 나와요 쉐이더 이 서폐도 쉐이더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 기본이 아마 이거거든요 메탈 러프 근데 뭐 찾아보시면 클레이도 있고 뭐 도타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오페시티 찾으면 돼요 오페시티를 그 뭐지 알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오페시티는 용어가 두가지가 있어요 알파 알파라고도 표현을 해요 오페시티 그래서 여기 다시 쉐이더 세팅에 눌러셔갖고 뭐 메탈 러프 위트 알파 테스트도 있고 블렌딩도 있고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해볼게요 블렌딩 그럼 이런 식으로 오페시티 빠진 나뭇잎이 형성이 됩니다 대신에 이건 플랜으로 하셔야 돼요 플랜으로 모델링이 플랜이어만 이 UV에서 UV가 있잖아요 이 플랜에 지금 이게 UV잖아요 이거 꺼보시면 이게 UV잖아요 그래서 플랜에 이제 블랙 앤 화이트 화이트 값이 있고 블랙 값이 사라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뭇잎 모양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페시티는 이럴 때 많이 써요 혹은 뭐 찢어진 천이나 이런 것들 플랜으로 할 수 있는 모델링에 좀 최적화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플러스에서 뭐 어서포트 쉐이더 가시면 여기 오페시티 지금 추가해서 없죠 오페시티 추가하면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쉐이더 세팅에 여기에 이런 것들을 변경하셔야 돼요 카메라 값이 쉐이더 그래야 나옵니다 기본은 이거거든요 그럼 안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라고 써져있거든요 서페는 알파라고 표현하네요 여기서 알파 블렌딩 뭐 알파 테스트 그래서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시브죠 이미시브는 뭐 간단하죠 물체에 발광할 때 빛나는 물체들 있잖아요 라이트라든지 모델링 자체에 라이팅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하는거는 텍스쳐셋 세팅에서 플러스 표시 한 다음에 여기에 이미시브라워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이런식으로 또 추가가 돼요 그런 다음에 뭐 색깔도 지정할 수 있고 블랙 앤 화이트로 둘 수도 있고 이거는 각자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보통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요 이걸 따로 쓰기 때문에 플레이어 하나 만들고 다 꺼주고 이미시브만 뭐 빨간색으로 줄거면 이렇게 해서 블랙 앤 마이스크로 페인트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나뭇잎만 발광 이 나뭇잎 줄기 프레임이라 해야 되나 이것들을 이것만 발광을 하게끔 이렇게 칠해줄게요 대충 뭐 이렇게 칠했다 치면 이제 이미시브맵을 선택해보시면 이런식으로 나머지는 블랙인거에요 지금 투명하게 나오는데 블랙으로 표현되요 익스포트하면 신경쓰지 마시고 이런식으로 빨간색 라인으로 발광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게 서페에서 이미시브맵을 확인하려면 좀 제한적이에요 보통은 이미시브를 서페에서 확인하지 않고 저는 엔진이나 마모셋이나 이런데서 그 환경값 세팅을 해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이건 마스크랑 맵만 그려주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서페에서는 근데 서페에서 만약에 나 확인하고 싶다 그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 렌즈를 이용해서 그냥 어느정도 발광하는지만 대충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세팅 있죠 여기에 글레어라고 있어요 글레어 이거 체크를 하고 여기에 글레어라고 있거든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지금 이게 아 인텐시티 인텐시티가 작아서 그랬네요 여기 메인 쉐이더 있죠 메인 쉐이더 메인 쉐이더에 여기 인텐시티라고 있거든요 이미시브 인텐시티 이거를 쭉 늘려 보시면은 좀 더 강해지거든요 이 이미시브 인텐시티가 근데 이거는 보기만 그런거에요 나중에 맵을 익스포스트 했을때는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더 나오거나 그런건 없어요 확인용이에요 확인용 그럼 다시 디스플레이 세팅 들어가서 뭐 글레어를 이런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뭐 이런거 한번 만져보시고 너무 강하다 싶으면 뭐 그리고 여기 필터 필터도 있거든요 블룸으로 할 수도 있고 약간 발광하는 효과 나죠 라이팅 느낌의 블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렌즈 플레이어 뭐 이렇게 그냥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 값을 루미넌스로 조절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이 쉐이더 세팅에 여기 커먼 파라멘터 여기에 이미시브 인텐시티 있죠 이걸로 더 값을 늘릴 수도 있고 이미시브는 이게 다 입니다 그리고 놓차 얘기하지만 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보고 있는 값 등 값은 확인용 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환경에 갖다 놔도 이런식으로 안 나옵니다 저희가 저희가 봐야될 거는 이 맵에 이 맵에 텍스쳐에요 지금은 이미시브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들어간거에요 이것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서페에서 보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미시브는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발광하는 효과 그 example 이 맵은 성독복이